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차 위주로 추천드리고 있는 굿모닝 청학들 김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폭스바겐 차량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은 폭스바겐 파사트 모델이에요. 요즘은 파사트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괴물 연비로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이죠. 파사트 모델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더닝 파사트 7세대 모델입니다. 2012년 이후에 출구된 모델이고요. 오늘은 이쪽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배기량이 1.8 휴발유, 2.0 휴발유, 2.0 경유, 2.5 휴발유, 3.6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 2.0을 많이 타시죠. 휴발유, 경유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 차량 저희 매장에는 현재 81대 매물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가성비 좋은 신상 차량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에 보이는 사진이 없는 차량들은 현재 입고 대기 중이거나 판매된 차량들이고요. 오늘 추천드릴 차량은 5대입니다. 5대 중에서 생각보다 비싼 차량들은 가성비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 좋은 차량 딱 5대만 추천을 드릴게요. 이 시간 차량 보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결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바로 더니우 파사터고요. 7세대입니다. 2.0 TDI 경유 모델이죠. 630만원 정말 싸죠? 이 정도 가격대입니다.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 정말 좋고요. 보통 신차값이 4,300에서 5,200까지 가기 때문에 신차값에서 엄청난 폭락을 맞은 녀석이죠. 4기통 경유고요. 보통 시내 주행에서는 14에서 15km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연비가 고속도로에서는 18km에서 22km까지 나오는 말 그대로 괴물 중에 괴물.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연비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파사터는 정말 상상 이상의 연비를 자랑해요. 솔직히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 디자인이면 매우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죠. 출력도 준수하고 디자인 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숙성을 가졌어요. 그리고 소음도 아주 적은 편입니다. 역시 독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성비가 정말 최고입니다. 그뿐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 안전장치,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 630만원 추천드릴게요. 15년식에 20만km 주행을 했습니다. 주행거리는 다소 많지만 그래도 가격이 너무 싸죠. 너무 싸요. 너무 싼 것 중에 쌉니다. 그리고 단순교환도 있습니다. 사고로 들어가진 않아요. 단순술이 있음. 도어 두 군데, 그리고 휀다 하나. 심각한 부상은 없죠. 그리고 미세누이 없고요. 골격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깨끗하죠. 렌트 이력 없고요. 이런 차는 사셔도 됩니다. 깨끗합니다. 시트 상태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산타페시아 정주항 모습도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죠. 깨끗한 상태로. 검정색 바디입니다. 뒷좌석이고요. 기아 변속 스타트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썰루프가 들어갑니다.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엔진룸도 깨끗해요. 상당히 깨끗한 편이고 타이어 트레드는 적당히 좀 남았습니다. 이런 차량이고요. 가격이 저렴하기에 고연비 찾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모델을 추천드릴게요. 오늘 두 번째 추천 차량은 가격이 좀 올랐죠. 990만원입니다. 더니우파사트 7세대 휘발유 차량이에요. TSI는 휘발유입니다. 1.8이라서 2차 또한 연비는 좋은 편입니다. 990만원 10만 9천키로 15년식이에요. 아무래도 경유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휘발유 추천드릴게요. 깨끗한 실내 공간을 이런 식으로 자랑합니다. 깨끗하죠. 그리고 앞좌석 동승석까지 모두 깨끗한 모습 그리고 트레드까지 좋은 모습 70% 이상 남아 보였죠. 썰루프까지 그리고 이렇게 블랙박스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스타트 버튼 시동 있고요. 성능 점검 볼게요. 이 차량도 4월 신상품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컨디션 현재 미세능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사고 이력 없음 단순 수리도 없음 현재 렌트 이력도 없음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런 차는 괜찮죠. 연비도 좋기 때문에 다음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모델은 가격이 더 쌉니다. 520만 원이고요. 이 차량은 색상이 굉장히 예쁜 다크 그레이 색상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차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7세대고 2.0 TDI 경유 모델입니다. 그리고 15년식이고 17만 킬로예요. 성능 점검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미세능이 없죠. 깨끗한 상태 그리고 아쉽게도 뒤쪽에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있고요. 그래도 골격은 먹지 않았죠.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고 이력 단순 이슴 이런 식으로 커터 패널만 나갔기 때문에 뒤쪽 엉덩이 부분이라 뒤쪽 엉덩이 양쪽만 나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너무 귀엽잖아요. 괜찮죠. 이것 때문에 가성비가 쌉니다. 차값도 싸고요. 가성비가 좋아지는 거죠. 미세능이 없고요. 좋습니다. 렌트 이력도 없고요. 이런 차량 아깝잖아요. 520만 원에 살 수 없는 차량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시트의 상태도 아주 A급 상태로 내비게이션도 좋고요. 트레드도 적당히 70% 이상 남았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모두 완벽합니다. 블랙박스까지 좋고요. 썰루프까지 완벽한 차량 이 차량 메모리 시트까지 전동 시트까지 깔끔한 상태로 520만 원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간 모습 멋지죠. 제가 타고 싶네요. 좋아요. 이 차량도 일주일 안에는 팔릴 것 같아요. 다음 차량 볼게요. 현재 저희가 실시간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다면 전화 주셔도 됩니다. 다음 차량은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1,250만 원이고요. TSI 2.0 휘발유 모델입니다. 7세대고요. 18년식이에요. 그 대신 12만 4천 키로 증정을 했습니다. 하얀색 바디고요. 깨끗한 상태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보이고요. 시트의 상태에 역시 동승속도 굉장한 관리가 잘 된 느낌 깨끗하죠. 블랙박스 들어가고요. 썰루프 들어가는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도 아주 깨끗한 모습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는 모습 확인되고요. 뒷좌석 시트도 아주 깨끗합니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실용적인 차량 연비에 아주 좋은 차량 이런 차는 정말 끝내주죠. 열선 시트가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고요. 크루시 컨트롤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는 모습 성능 점검 기록부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이 없고요. 아쉽게도 양쪽에 펜다 단순으로 도어랑 교환이 있습니다. 단순 수리예요. 사고 이력은 없음. 골격은 먹지 않았죠. 미세눈이 없습니다. 골격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런 차량 좋습니다. 차량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마지막 모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고요. 은색입니다. 750만 원이고요. 이 차량 추천드린 이유는 주행고리가 매우 짧아요. 7만 6천 키로 7만 키로 대 정말 짧습니다. 이 차량 사고도 전혀 없습니다. 사고도 전혀 없는 모습 미세누도 전혀 없는 모습 이런 차량은 정말 꿀같은 매물이죠. 은색 은은한 은색 좋아하시는 분 고급스러운 은색 좋아하시는 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시트도 깨끗해 보이고요. 아주 깔끔해 보입니다. 어떤가요? 좋죠. 이 정도면 정말 좋죠. 마음에 듭니다. 후방 카메라 모습도 많이 들고요. 마음에 들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는 모습 타이어 트레이드 80% 이상 남았고요. 스타트 버튼 시동 괜찮죠. 이렇게 해서 오늘 차량 같이 만나봤습니다. 요즘은 경제도 안 좋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여러분들의 돈을 많이 세이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